GS 리테일 매수 가격은 36650원이고 10%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36660원에 36660원 추가 매수 10% 이 종목도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. 최근에 막 올라왔다가 주가가 또 눌려있는데 이 회사는 상담을 들어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였냐면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성과가 좀 안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한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도 피해를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런데 이 종목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좀 덜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많은데 그 종목들 중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아직 관심을 못 받아서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. 그래서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25,000원 정도의 가격에 좀 가까운 가격. 지금도 사실은 현재 25,600원이니까 26,000원에서 25,0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에서 흐름 돌려내면 그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